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PGI 기념 스킨 중 이벤트로만 받을 수 있었던 링사이드 세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9일 새벽 3시경 배틀그라운드 공식 트위터에 링사이드 스킨 관련 트윗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링크에 있는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게임상 닉네임을 입력해주시면 며칠내로 링사이드 세트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계정당 1개씩만 지급되고 스팀 장터로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되던 스킨이고 후드 점퍼가 포함된 스킨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받을 수 있고 마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링사이드 스킨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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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